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행무진 동양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부 자람을 읽고 있고요. 4장,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인 거죠. 그 중에서도 143쪽의 3번 안방의 세계제국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북주의 마지막 나라인 북주의 귀족 양견이 새로운 통일제국 수를 세우는 과정은 예상외로 순탄하게 진행된다. 그는 먼저 자기 딸을 태자비로 넣어 외척 권력을 손에 쥐고 나서 반대파를 제거한 뒤 제의를 양도받아 581년에 손쉽게 수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589년에는 남조의 마지막 나라인 진을 함락시켜 마침내 370년 만에 중국 대륙을 재통일했다. 그러나 수제국은 40년도 채 목과 당제국으로 교체된다. 진과 수가 크게 고장난 자동차에 시동을 애써 다시 걸어놓았다면 한과 당은 그 덕분에 평탄대로를 신나게 달린 셈이 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수 문제 양견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구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우선 지난 시대의 전통적 중앙관제인 삼공구경을 삼성육부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각 부서의 이름만 약간씩 바뀌면서 당제국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또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가 난립하다 보니 각 지방에는 행정관청만 잔뜩 늘어났다. 신생국은 늘 작은 정부를 주창하기 마련이다. 수 문제는 공무원을 감축하기 위해 한 제국의 군현제부터 유지되어오던 주군현의 지방행정제도에서 군을 없애고 주와 현만 남겨놓았다. 또 지방수령이 가지고 있던 관리인명권과 병권을 중앙정부로 회수했다. 이래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일제국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절반은 달성했다. 구품중정제는 그 핵심인 중정이 부피한 인물일 경우 오히려 해가 많은 제도였다. 남북조시대의 귀족세력은 구품중정제를 악용해 세력을 키우고 관직을 거의 독점한 터였다. 귀족의 그런 전행을 막으면서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관리임용제도는 없는 걸까? 고민 끝에 절묘한 답이 나왔다. 바로 과거제였다. 관리후보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서 고득점자를 관리로 선발하면 된다. 귀족의 자의적인 관리임용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험 점수는 객관적이므로 누구도 합리성을 의심할 수 없다. 당대에는 관리임용제도로서의 의미가 컸지만 과거제는 이후 필답고사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동양특유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의 대학 입시, 각종 고시, 입사시험과 승진시험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제도는 과거제의 뿌리를 두고 있다. 5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과거제는 다른 제도들처럼 후속 왕조인 당제국 시절에 꽃을 피웠으며 이후 20세기 초 청제 말기까지 1500년 동안이나 중국의 기본적인 관리임용제도가 된다. 이와 같은 수의 관제와 과거제 이외의 남북조 시대의 균전제와 부병제 등도 모두 당제국에 그대로 이어졌다. 진이 만리장성을 쌓았다면 수는 대우나를 건설했다. 건국자인 문제의 뒤를 이은 수양제는 옛날의 진시황처럼 여러가지 대형토목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진의 만리장성에 해당하는 업적이 대우나였다. 북쪽에서부터 말하면 황허, 화이어, 양츠강의 세 강이다. 이 강들은 모두 큰 강이므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선박을 이용한 운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방향의 운송로가 없다는 점이다. 이 단점을 해소하려 한 것이 바로 대우나였다. 수양제로서는 강남과 화북을 잇는 교통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다. 610년에 완공된 대우나 덕분에 항저우에서 베이징까지 선박 운송이 가능해졌으며 쌀을 비롯한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화북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조 시대의 각계 발전을 통해 성장해왔던 강남과 강북이 이제 대우나로 이어졌으니 명실상부한 통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여성릉 등은 당대의 무수한 인명을 희생하고 재원을 탕진한 결과로 완성되었다. 문제는 정작 그 이익이 실현된 것은 당제국 때였다는 점이다. 수제국은 대우나 건설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특히 양제는 개인적으로도 비운을 맞았다. 중원의 북방위는 한무제 이래 오랜 토발과 동화정책으로 흉노가 사라진 대신 돌궐이 자리잡고 있었다. 건국자 수 문제는 탁월한 이관책을 구사해 돌궐을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리시켜 세력을 약화시킨 바 있었다. 그러나 돌궐보다 조금 더 변방위는 그들보다 더 막강한 상대가 있었다. 한반도의 대표주자인 고구려다.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한창이던 4세기 초반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수가통일하는 6세기 말에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를 호령하는 강국이 되었다. 한반도의 고대 3국이 크게 발전한 것은 당시 중국이 분열기에 있었던 덕분이 크다. 양재는 611년 전투군 113만명의 함선 300척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나섰다. 바야흐로 동아시아 고대 사상 최대의 국제전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보금로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던 양재의 의도와는 달리 수군은 고구려의 뛰어난 유격전술에 밀려 참패하고 만다. 복수심에 불탄 양재는 이후에도 제차 3차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지만 대규모 토목사업에다 전쟁 준비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각지에서 무수한 반란들이 일어나면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양재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부하의 손에 피살되고 만 것이다. 결국 그의 업적인 대우나는 신생제국 수의 명언과 아울러 그 자신의 목숨까지 재촉하는 결과를 빚었다.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변방의 방어를 담당하던 수의 장수 이연은 드디어 거사에 나서 수의 도우빈 장안을 점령하고 당제국을 세웠다. 150쪽 중화세계의 중심으로 사실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국가의 성립은 수당에 이르러서였다고 할 수 있다. 진한 제국은 다분히 본건적 질서에 의존한 반면 수당 제국은 처음으로 율령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율령이란 말하자면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하는데 수 제국 때 처음 도입되었다가 당제국 때는 통치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당구조 이연은 수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전문 관료들로 구성된 중서성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 황제의 명령 등을 입안해 제출하면 전통의 귀족들로 구성된 문화성에서 그것을 심의해 과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통과된 정책은 상서성으로 넘어가 상서성 소속의 육부를 통해 시행에 붙인다. 이처럼 통치 행위가 훨씬 전문화되었고 황제와 귀족층의 합의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었다. 이렇게 전문화되고 방대해진 관료기구라면 예전처럼 황제의 명령만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이 필요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율령이었다. 고조의 뒤를 이은 당태종은 수문제의 개황율령과 고조의 무덤율령을 참고해 정관율령 격식을 만드는데 이것으로 당제국은 최초의 율령국가로 발돋움한다. 오늘나라의 용어로 말하면 율은 형법이고 령은 행정법, 격은 율령을 개정할 때 추가되는 법규, 식은 시행세치기에 해당한다. 신생국을 반석에 앉힌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걸출한 군주였다. 그의 재위시절 23년은 정관의 치이라고 불리는 번영기였다. 그는 내치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당의 강역을 크게 넓혔다. 우선 아직 잠재적 위협 요소로 남아있던 북쪽의 돌고를 마저 복속시키고 서쪽으로는 탕구트와 고창국을 정복했다. 계속해서 당의 영향력은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안일 때 오늘날의 파키스탄까지 확장되었다. 이 정복사업의 부산물이 바로 서역 교류다. 당의 전성기의 수도인 장안에는 생목인이라 불리는 서역인들이 무수히 드나들었으며 귀족들의 집에서는 서역풍의 여리가 크게 유행했다. 당시 장안은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세계 최대의 국제 도시였다. 이처럼 국제문화에 익숙한 분위기에서 외래 종교인 불교도 크게 진작되어 천태종과 화음종, 삼론종, 법삼종, 정토종, 진원종, 그리고 달마의 선종까지 각종 종파가 범람했으며 이들 종파는 대부분 종단화되어 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태종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다. 수우제국 때부터 중국의 숙지로 남아있던 고구려 정복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당 고종은 고구려와 직접 맞붙지 않고 우회 전략으로 전환해 신라와 손을 잡고 동맹국 백제부터 공략했다. 백제를 멸망시킨 뒤 마침내 667년에는 고구려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한족 왕조의 동북아시아 재패를 끝까지 사수한 최종 수비수였던 고구려는 역사의 지도에서 지워졌다. 고구려의 저항을 끝으로 한반도는 이후 1200년간 중국에 사대하는 처지로 전락한다. 고구려가 무너짐으로써 당 제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폐쇄가 되었으며 동쪽으로 한반도 남쪽으로 월남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북쪽으로 몽골에 이르는 방대한 중화세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이 되었다. 153쪽 해프닝으로 끝난 복고주의입니다. 태종의 뒤를 이은 고종은 아버지가 이룩한 성과를 이어받아 과업을 마무리했을 뿐 개인적으로는 병약하고 무기력한 인물이었다. 신생국의 중앙 권력이 미흡하다면 아무래도 문제다. 이때 고종의 총애를 받아 권력자로 나선 인물은 놀랍게도 무조호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다. 후궁의 신분으로 실권을 장악한 그 여성은 바로 역사의 중국 최초의 여재로 기록된 측천무후다. 사실 무후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고종의 아버지인 당태종의 후궁으로 황궁에 들어왔다. 그러나 태종이 죽을 무렵 그녀는 이미 아들 고종의 애첩이 되어 있었다. 고종에게는 황후가 따로 있었지만 황제의 애정을 잃은 황후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무후는 곧 그 껍데기를 폐위시키고 황후화되어 황제 대신 국사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30년 가까이 허수아비 황제로 살아가던 고종이 죽었을 때 무후는 재위를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성이 황제가 된다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단 아들들을 내세워 중종과 예종의 두 황제로 삼았다가 이내 폐위해버리고 690년에는 드디어 직접 재위에 올랐다. 측천무후의 지배는 15년간에 불과했다. 705년에는 아들 중종이 측천무후를 퇴위시키고 다시 황제로 복귀하면서 무후의 정치 실험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비해 그녀의 치세는 이후의 권력구조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첫째는 측천무후로 인해 관롱집단이 몰락했다는 자입니다. 관롱집단이란 관중과 농서 일대의 귀족집단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오랜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한족화된 선비족의 귀족세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화당의 건국자인 양견과 이현 나아가 두 나라의 계곡공신 세력도 대부분 관롱집단의 소속이었다. 개곡한 지도 한참 되는 마당에 계곡공신이라니 눈에 거슬리는 그들을 축천무후가 가만 놓아둘 리 없다. 무후는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자신의 무시일가를 중요하는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후유증이 생긴다. 바로 외척세력의 성장이다. 무시일가 자체는 중종이 복귀하면서 올라왔겠지만 이를 계기로 외척 권력이 당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한 제국이 멸망한 것도 외척과 황관 정치가 주요 원인이었는데 당제국도 비슷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무후의 며느리이자 중종이 황후인 위씨가 정치에 관여하다 남편까지 독설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일가 부치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권력도 시어머니처럼 아예 제의를 차지해버릴까 고려하던 중 예종의 아들 이윤기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복귀시킨다. 그렇게 태자의 지위를 되찾은 이윤기는 2년 뒤 아버지가 죽자 제위에 오른다. 그가 바로 당의 6대 황제인 현종이다. 156조 정점에서 시작된 퇴조입니다. 퇴종이 정관의 치를 펼쳤다면 현종의 치세는 개원의 치이라고 부른다. 이 무릎 당은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전성기를 맞았다. 치세 40년 가까이 되자 현종은 며느리 양귀비에게 빠져 국사를 등한시하기 시작한다. 양귀비의 육천오빠인 양국충을 중요한 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을 부른다. 원래 양국충과 사이가 좋지 않던 절도사 안녹산은 양국충의 재산으로 재상으로 정권을 장악하자 그것을 구실로 755년에 반란을 일으킨다. 이 반란은 안녹산의 부하 사사명에게 이어졌고 9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것을 두 사람의 성을 따 안사의 난이라고 부른다. 반란군이 장안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현종은 수도를 버리고 스청까지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다. 훗날 시의 성으로 추앙받은 두 보는 안사의 난으로 고생하는 전국 각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시로 전해주었다. 현종 치아의 개원에 치는 제국의 전성기인 동시에 퇴조기의 시작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계기는 대토지 겸병이 상행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는 것이었다. 지방관리의 횡포와 상업자본 고리대 자본의 압박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빈구해졌다. 게다가 관료기구가 팽창하고 변방에서 전란이 끊임없이 없는 데다 황실의 사치까지 겹쳐 국가재정도 메말라갔다.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농사를 팽개치고 토지에서 이탈해버리면 모든 게 어긋날 수밖에 없다. 현종 때에 이르러 그런 현상이 대폭 증가했다. 균전재가 붕괴하는 것은 균전재에 뿌리를 둔 모든 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균전지를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기란 불가능해졌다. 제멋대로 소유권에 이전된 토지를 계곡 초기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선 세금 제도에서는 조용조를 버리고 양색법을 실시했다. 기본적인 골격은 토지를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1년에 두 차례 증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세라는 명칭이 붙었다. 사회가 발달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농민만이 아니라 창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백성도 많아졌다. 조용조를 고집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않게 양색법이다. 둘째, 토지가 거의 사유화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토지 소유가 엄전하고 있는 마당에 애초에 농민들에게 분급한 토지를 기준으로 세액을 매길 수는 없다. 그보다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편이 낫다. 이리하여 양색법은 모든 세금을 토지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이것을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내도록 했다. 양색법을 실시한 결과 정부는 농민 외의 상인이나 유통업, 숙박업자들에게서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 양색법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토지 조사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힘을 잃어가는 당 조정으로서는 능력받게 일이었다. 원래 중국에서는 시경에 나오는 왕토사상의 이념에 따라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다. 토지 생산물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이나 토지에서 소정률을 거두는 지주의 몫이지만 토지 자체는 근본적으로 국가, 즉 천자의 것이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의 양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유권의 개념 자체도 희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양색법은 현실적으로 말끔하게 적용되기 어렵다. 부피한 지방관들은 양색법이 도입되자 더욱 심하게 농관을 부려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화폐로 세금을 내는 급납제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곡물과 배를 수확하고 나서도 그것을 돈으로 바꿔 세금을 내야 했다. 물건을 팔아 돈을 사는 격이었으니 이 과정에서도 농민들은 큰 손해를 보았다. 새로운 세금 제도가 자초한 것과 더불어 병역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실패로 돌아갔다. 부병제는 원래 병농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징병제다. 즉 변방의 농민들에게 다른 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농안계의 군사훈련을 시켜 유사시의 군사로 동원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토지를 이탈해버리면 부병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병역 의무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상비군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병역 제도는 점차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와 직업군인 제도로 바뀌었다. 모병된 병사들은 절도사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안녹산에 손쉽게 장안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병조직을 거느린 절도사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사의 난을 계기로 반란에 더욱 예민해진 정부는 변방에 둔 절도사를 국내 요지에 두루 배치했는데 이들은 정부의 의도로 거슬러 번진이라는 군벌로 성장했다. 결국 훗날에 당은 이들 번진에게 나라를 내주게 된다. 이렇듯 사회 경제가 무너지자 더 이상 윤령 정치도 불가능해졌다. 외척과 황간은 중국 역사에서 전통적인 정치 불안 요소였다. 측천무호와 위시황후의 몰락을 계기로 외척 세력은 잡았다 싶더니 이번에는 황간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원래 황간은 계곡초부터 황실의 대소사를 맡아 처리하던 집단이었는데 현종 때부터는 직접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안사의 난에서 교훈을 얻은 후대의 황제들은 절도사와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감군사를 보내 그들을 감독했는데 황간들이 주로 그 업무를 맡았다. 이래저래 황간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당 말기는 구세기에 이르면 황간들의 세력은 황제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였다. 심지어 황간들은 자신들을 제어하려 한 황제 두 명을 살해하기까지 했다. 이었고 황간들은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당쟁을 벌였다. 9세기 초반에 덕종 이후 당제국이 문을 닫는 907년까지 100년 동안 11명의 황제들 중 한 명만 제외하고는 전부 황간들이 옹립했다. 164쪽 쓰러지는 세계제국입니다. 소금을 전매한다는 방침에 소금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특히 간당간당하던 당의 체력에 결정탈을 가한 반란은 황소라는 소금장수가 일으킨 난리였다. 황소는 과거에 낙방하자 돈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으로 소금 판매에 뛰어들었다. 황소의 난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순식간에 맹위를 떨쳤다. 반란군은 장안으로 황소처럼 밀고 들어갔다. 소금장사꾼에서 일약재위를 차지한 황소는 국호와 연호도 새로 정했다. 난리를 피해 달하는 황제가 도움을 요청하자 절도사 이극용은 군대를 몰고 와서 황소의 세력을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공을 세운 자는 바로 황소 휘하에 있다가 투항한 주전충이었다. 이극용이 공을 믿고 발언권을 내세우지 않을까 두려워한 정부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인 하책을 고상했다. 주전충을 절도사로 임명해 그를 견제하려 한 것이다. 예상대로 신구 절도사들은 서로 맞대결을 벌였다. 여기서 승리한 주전충은 내칭김에 황궁으로 쳐들어가 황관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황관의 문화생인 허수아비 황제는 주전충에게 제위를 선양할 수밖에 없었다. 한제국이 동북아시아 고대 질서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면 당제국은 그 위에 기둥과 벽, 지붕을 얹어 웅장한 건축물로 완성했다. 한이 영토적, 정치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지배했다면 당은 거기에 정신적, 문화적 지배를 추가했다. 여기까지가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